그런데 뉴욕이라는 동네가 다른 동네보다 제 느낌이 최근에 나서 더 그런 것이 정감이 더 있고 그분들의 표정을 보면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물론 다른 곳에도 교민들이 계시지만은 아 뉴욕에 오길 잘했다 정말 잘했다 이거 가끔씩 힘들 때마다 뉴욕 공연을 생각하면 더 힘이 좋은 게 배가 될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번에 3월 27일 날 퀸스 커뮤니티 칼데지에서 벌어지는 어니언스와 소리새와 함께 쓰는 봄편지 저희가 이제 이렇게 2010년 봄에 임창재 선배님과 같이 동포 여러분이랑 같이 이렇게 호흡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 아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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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